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요즘 전세계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K-POP 가스의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-POP 기브 콘서트 월드 이즈 원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슈퍼주니어 전 멤버가 함께하니까요 현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-POP 아티스트들의 기브 콘서트 월드 이즈 원은 MBC와 월드 비전이 함께합니다